여기앞에 한명 여기앞에 한명 또... 그리고 얘는 어디랄까? 적당히 중앙기사 적당히 중앙기사 저기 한명 있었네? 오른쪽 위에 일단 여기한번 그렇지 샀다 등장참유란하다 얘는 항상 항상 느끼는건데 항상 등장이 유란해 쏴볼까? 45%? 좋아 가자 과감히 가자 아 하나 궁금한게 생겼는데 생포는 한명만 해도 된다 했잖아요 오 한번 생포한 애들 또 생포할 필요 있나? 자 혹시 같고? 안 맞겠지? 엥? 이거 맞네? 아 무기특하려면 생포하기도 함 나쁘지 않네 생포하려면 생포하는것도 자 낸스라 한번가자 헤드샷 오케이 이만 자의를 한번 하시고 어디다 쏘는거야? 자기 몸을 뿌리는 치늉이라도 해야지 이따 보자 더 고우로 내려가자 아우 그럼 어쨌든 생포는 하면 좋네 하면 좋은거네 쉽게 말하면 두균이 바뀌었다 HOUS 대단한 자 짐장된다 자 얘도 쓰나 했죠 얘도 킬fy티 게임이어야 되는데 어어 그래 도망갔고 좋아 49뽀? 따봐 맞을 것 같애 에이 안 맞네 반현팬데 좀 짜증날 수 있겠군 어디 보자 뭐하냐 오 지가 와주네 고맙게도 와 이 시신들은 외계인 무게에 당한 것 같지 않군요 평범한 무게에 맞은 겁니다 그래? 평범한 무게에 맞았다 저장 한번 해보고 체류 어차피 제 3칸이잖아요 그냥 뿌려도 먹을 수도 있겠지 그냥 가스 뿌려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센서 아직 생명체 반응이 나와있습니다 사령관님 대륙표를 받았습니다 생전을 다가자 마십시오 오케이 왜 되나 왜 되나 어! 기절 실패 블러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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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납할 수 없었네 70%를 실패하다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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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렇지 저놈한테 가면 되는군 오케이 돌진으로 후딱후딱 가주겠어 어 어 쿠키 쿠키 쿠키님 쿠키 꾸우키님 쿠키 꾸우키님 스카우고 고맙습니다 석프라이 고맙습니다 어메 또 있구만 네 스팀 게임입니다 네 스팀 게임입니다 모르겠네요 노올필이란다 어느정도일까요 저도 알고싶네요 흠 자 얘네 근데 별로 공격력이 안세가지고 그렇지 개나 된다 각각에 신정안뇨? 헐 그러고 보니까 닮은거 같기도 하고 끝났다 좋아 자 자 한번 하자 헐 팡 런앤건 혹시 모르니까 갑시다 생존사님 나이그네 나도 너희 얘기 할말은 없다 뭔 말이야? 웬 중2병 걸려주셨나 이 점투를 목격한 유일한 생존사군요 이곳을 공격한 미진 땅 중 한놈입니다 그녀석이 겨발은 겨워하지 않든 놈을 데려갑니다 얘를 탈출지장까지 호의하십쇼 오케이 호의를 하라네 목소리 졸라 굵다 같이 철철 자 총알 한번 갈고 이 시키 말이랑 행동이랑 다르는데 나 내가 조종할 수 있어 수구리기 새로운 적들이 작전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 오! 실험 뭐야 애들 장난쳐? 경계 경계 두명? 이건 시작일 뿐이다 모든건 시간문제 왜이래? 문 열고 그냥 장바퀴 있으심 좋아 먼저 칠 수 있는 데가 있네 다행히 아 이게 빗나가 빗나가네 잡자 좀 따들라! 장바퀴 밑쪽에 하나 있는데 하나 있는데 좋아 어! 경계인데 아 맞았다 이거 박노무 스키 안 봐준다 너 내가 또 잡을까 너도 내가 잡을까 너도 내가 잡을까 흠흠 한 대 더 맞겠지 그리고 잡을까 와아 생존자 막 때리네 죽진 않는다만 흠 아 씨 또 내려왔어 색토이드? 한 마리 신맨 한 마리 일단 얘 잡자 저장 아 확실히 정말 생각 안하고 그냥 게임하기에는 어려운 게임이다 난이도가 진짜 높다 요와 요와 잡아주겠어 으아 자 열어줘 그 다음에 한 개 너희는 그저 꼭똑하신 왜이러냐 얘 어디보자 둘 다 옥상에 있지 경계치고 있어야겠다 나머지는 다 잡자 이제 더이상 봐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얘를 좀 빼야겠는데 얘를 좀 빼야겠는데 네 흐흐흐흐흫 괜찮습니다 주무세요 쫌 자는게 좋아요 보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깔끔해 무ες말씀이세요? 내 턴 추가 될때마다 내 턴할 때마다 추가 된다고요? 무슨말씀이지 노잠 무슨 말씀이세요? 내 탄할때마다 추가된다고요? 무슨 말씀이시지? 자, 마지막 하나는 화끈하게 가볼까? 여깄지? 렛츠고! 그렇지! 깔끔하죠, 여러분? 저장하고 돌진 한 번 하자 누가, 일단 더 나온 거는 없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남아서 좀 더 가야 되니까 띄어 띄어 경계사격 당하는 건 아니겠지? 성자 이름을 넣어주라고요? 뭘로 넣어줘요? 서로 하고 싶다고 난리 질텐데 하 하 내 매니저 이름 넣었으니까 충분함 남았어? 뭔데? 남았죠? 누가? 누가 또 나왔지? 너 또 나왔을까? 아, 애들 뭐 이리 적이 많이 나오냐 진짜? 짜증나게 많이 나온다. 너무 많아.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돌진! 나올건 빨리 나와라. 어? 톡바스. 어, 안 부셨지? 다행이다. 생존자. 빨리빨리가. 시끄럽고. 다 나온 듯. 뭐야, 또 나왔어. 한 마리. 경계. 보내자. 바로 죽일 수 있어. 빨리빨리. 나중에 적들이 16마리까지 나온다고요? 헐, 너무하네요. 자, 림 탈출하셈.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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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상이 많다.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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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 대응. 대전차 유탄. 조준이 좋으면 우측. 조준이 안 좋으면. 좌측. 72. 좋은 조준인지 모르겠지만. 음. 그래. 확실한 걸로 하자. 병장 진급. 오오. 스낫. 스낫. 권장미씨 2의 추가 공격 데미지. 이거 별로 필요없어. 죽이는 위치 선정. 그래. 스나는 이거지? 허헣. 중악이야. 문보수답다. 세메달. 국제 복무 십자가 잠금이 해제되었습니다. 오, 좋아좋아. 추가메달. 야, 포로 둘이나 잡았다. 잘한다, 자네. 다. 기억하자. 우리. 우리. 가만히 있어봐. 고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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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제작을 해야겠군. 슬슬. 남은 일수 5일. 프로젝트 비용. 전력이. 전력이 부족한데. 고맨. 고맨. 여러분 전략이 부족한데 여기다가 이따가 아 그래 이따가 발전기 저기다 하면 되겠다 새거죠 국제복무십자상 요건 능력을 뭐뭐 할 수 있지 분대원 국적이 다를 경우 국적 하나에 2의 의지 보너스를 받습니다 아 맞다 군대원마다 다 그게 있지 엑스컴이 얻은 대륙보너스마다 2의 조준 보너스로 씁니다 대륙보너스는 뭔지 모르겠지만 조준 보너스가 좀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이건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그냥 이거 찍읍시다 한 명한테 몰빵해줄 수 있나 한 대륙에 모든 이성을 썼을 때 얻는 보너스 그렇군요 대기중인 요청 난 이건 진짜 쓸모... 아 진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거절해도 괜찮은 거죠 저거 해주면은 뭐가 좋나 이걸 하라고 스커프 주는 거야 어 가격이 싸졌네요 아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그 뭔가 연구 상황이랑 그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싸지네요 절대 방향 그것으로 나이지리아에 설마 이런 게 좀 줄어드나요 아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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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런 게 하면 좋구나 네 스커프 저격병들 장착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저격병이 현재 제 팀이 2명이죠 하나 발표소하고 중화기도 찍는 게 좋지 않을까 중화기 글방사기 2개 구급상자 하나 어려워요 게임이?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생각할 게 많은 게임이긴 해 패닉게이지 관리는 원래 이건 쉬울래야 쉬울 수가 없어 이게 원래 그렇죠 이게 뭐 잠깐 지금도 벌써 막 이렇게 됐는데 몇 개는 포기해야 될걸요 맞죠 몇 개는 포기하고 이걸 다 하려 하지 말고 몇 개는 포기하고 하는 게 내가 보기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막 이제 이런 쪽으로 막 많이 가 있는데 뒤쪽에서 막 하는 게 하나가 막 넷게 한 다섯 칸 되어 있으면은 그냥 거기에는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여러분 시간이 3시 4 4시 다르가 아니라 저도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녹화는 끊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